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런 게, 이런 게 이렇게 일부러 막 번지세에 주시는 거 찾으러 그러니까 가난한 게 이야, 벨리는 안 왔네? 벨리가 왔어야 되는데 츄, 츄! 우리 덕댕이들 다 보여 있는 거 보자 귀여워 아, 얼굴 왜 이렇게 작아? 죄송해 아, 귀여워 자, 신청은 곧 닫겠습니다 자, 신청은 곧 닫겠습니다 자,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 앉아 기다려 앉아 기다려 둘 셋 둘 셋 둘 자, 우리 탈락하신 분들은 빨리 야, 기다려 자, 숫자 3개 셋 엎드려 기다려 어우, 잘해요 잘해요 둘 셋 넷 다섯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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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든 뒤로 뒤로 무락 움직이면 탈락입니다 뒤로 무락 움직이면 탈락 자, 강하게 다탈락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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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 탈락 듬al 참깨 정말로 isty... isty... choo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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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똥분이라 안낼거야 빵에 자성 있을거 같은데 곱하기 2가 있네 빵 다행이다 여기 보면 탈락 도전이상을 통과하시면 되세요 언니 우와 아 아 아 언니 아 반려면 관련 정보를 자주 찾아보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시골여 다니시는 분이 한 번에 마지막 카운트 다운 이따가 먹자 이거 끝나면 끝날 것 같은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지나가서 열린다는 두 가지 정보 알아보셨고요 다음 제가 세 번째 문제를 드리고 또 안으로 다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번째 다음번째는요 요거 아 요거 선택하신 이유가 명확하다 알고 계신다 계세요 네 엑셀에서 10분 날씨 내가 엑셀에서 10분 날씨 내가 엑셀은 저한테 알고있다 우리 부부는 그런 상황이 되세요 이렇게 보셔요 오늘 내가 수많닭 받으면 아 옆에 캐릭터 오셔도 이렇게 찍어서 오셔도 되죠 그거라고 그런거 아니야? 아 나 중이 기다려 기다려 알갔어요? 아 rational 네 너무 좋아요 아무튼 좋음 잘 집중 협찬 쇼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거 잉기야 안녕하세요 되게 무대가 좀 먼 것 같아서요 오늘 날씨도 오늘 이게 가을인지 모르겠지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좀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 중이라서 오다가 인사하면서 오다가 너무 졸렸다 이랬는데 우리 아이들이랑 여러분들 보니까 잠 너무 크게